안녕하세요. 아줄빡사입니다. 저거 오늘 서울 대근에 왔습니다. 동물들 만나요. 고! 우와. 멋있으니까. 아니, 코끼리 기차 왔다. 또 온다. 또 온다, 코끼리 기차. 근데 왜 코끼리 기차야? 코끼리 기차는 안 돼. 아니, 왜 코끼리 기차는 안 돼? 코끼리 기차도 되는데. 우리 동마를 나가볼까요? 깔아, 깔아, 깔아. 어디 갔지, 다? 어디 갔지? 안녕. 안녕. 이제 우리 무슨 동마를 보게 될 거냐면 이제 우리 무슨 동마를 보게 될 거냐면 그 다음 명은. 그 다음 명 목표 동물은 제일 아프리카관. 제일 아프리카관은 어떤 동물 보러 갈까요? 거기? 아니, 아프리카관. 실례! 가봅시다.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길이 있냐. 이쪽으로 계속 가면 돼. 지금 우리 어디냐. 여기 아직 길이 놀인데. 지금 아직 제일 아프리카요. 길이 지나서 맨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럼 아프리카만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관 어딘지 몰라. 일단은 길이 뒤쪽으로 저렇게 돌아야 돼. 그래야지 얼른 걸 볼 수 있고. 안 본 애들이 파란 걸 따라가야 되네. 일단 우리가. 사슴사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그럼 이쪽으로. 우리 근데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 안 본 데가. 나 일로 들어가 볼래. 오 귀여워. 공격한다. 진짜 안 믿어도 귀여워. 내가 프레이덕도 꽤 좋아해. 너무 귀여워. 되게 잘한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어떡해. 뒤고 있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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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영. 사막하면 사막영.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진아 뭐 모형같아 그니까 모형같아 인형 아냐? 인형은 이거 무슨 나무인지 알아? 몰라 바우반나무 나린 소커탕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지 나 내려갈래? 지금이았나 다른 데로 가보자 어? 그냥 하나 그냥 하나 하나 없어 없어? 나도 몰라 어디 어딨어 어? 저거 하나인가 봐 어 나도 몰라 사람을 말하는거 보니 웃긴 어디있는데? 한마리밖에 없는데? 어디있어 아 난 앞에 있는 애가 더 잘 다른데 없어 엄마아 나 살려줘 누가다 좀 들어줘 어 나도 지하처럼 하고 있어 어? 세마리야 어 세마리인데 아빠 왜 물을 거기서 먹어 안에 있는거 아니 맨 위에도 있어 한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마리네 총 아니 에엥? 아 진짜? 에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저희는 왜 나무랑 싸우시더라? 여덟마리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우리 제삼 아프리카야 제삼 아프리카 왜? 왜? 히노렉스가 아니네 이거 센틀풀스 야 엄마 얘가 얘야 얘 얘야 얘 지금 우리가 여기였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얘였다니까 그러면 히노렉스가 안 본거야 히노렉스 그냥 뛰었어 우리 아니 아빠 우리 히노렉스 그냥 넘어 뛰었어 아니 아빠 우리 히노렉스 그냥 넘어 뛰었어 어딨어? 누구야 얘 누구야 얘 치타야 치타야 무늬가 달라? 잠깐만 치타야 얘 치타야 아니 기억나 얘 치타야 호박 아니야 얘 치타야 어머니 얘는 치타야 진짜 왜 나 빼고 왜 아빠 혼자 너무해 히노렉스 히노렉스 엄청나게 맛있는거 먹는거 아니야 히노렉스 그리고 엄청 많이 간거 아니야 히노렉스 히노렉스 엄청나게 히노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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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헐 귀여워 헐 헐 헐 헐 헐 어 맞아 그런거에요 내가 영양소를 저기서 저장해놨다가 먹으면 점점 당봉이 자라져 난 당봉이 났어 쌍봉이 났어 넌 당봉같은데 아빠? 쌍봉인가? 근데 난 당봉이 났어 콩으로 쟤 봐봐 콩으로 히말라타엘 이라고요 걔는 히말라스타냥이요? 어디? 만났다 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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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아